정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놓은 습관이나 버릇 때문에 무엇인가를 틀을 깨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정리를 하려고 하면 또 정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무엇을 손대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날 잡고 정리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가장 안 좋은 버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한다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꾸준히 무엇인가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이든 하루에 10분씩이든 시간을 내서 무엇인가를 정리하다 보면 그게 이제 오히려 습관이 돼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쉽게 통제하려고 할 텐데 그냥 일단 지금부터 날 잡고 오늘 밤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리를 이루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제 시간을 정리한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일상 업무에 그냥 리스트를 작성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하루에 다 끝내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다 하면 거의 못 끝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내지 못하고 그냥 하루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시간을 정리할 때도 오늘 해야 될 일 1개부터 한번 작성을 하고 그래서 완료한 다음에 다음 단은 2개 다다음 단은 3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좀 발전하면서 그게 정말 시간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